오는 22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부산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 홍개막전이 열립니다. 이번 개막전은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후 처음 열리는 경기로 지난 시즌 12팀인 삼성선더스와 맞붙습니다. 부산시는 개막전을 찾은 많은 농구팬과 부산시민들과 함께 개막전을 축하하고 농구의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치어리더와 아이돌그룹 미미로즈 축하공연 등 다양한 사전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